세비아는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맨유는 로메로가 아니라 데헤야가 나왔어요 맨유도 좀 필드를 넓게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거든요 래쉬포드! PTA야? 근데 굉장히 뒤늦게 래쉬포드가 완전히 걸리긴 했거든요 아 PTA 맞네 폴짝 오오오오 존나 잘렀네 이 세비아가 결정짐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손치더라도 이런식으로 포제션이랑 점유율을 많이 내주면 이게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오오오오오오오 sue이 아 이거 이거 봐봐 이게 이런식으로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아무리 골을 좀 못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열린다니까 수소가 너네 아 유에파 유로파리그 4강전 맨체스토 유나이티드 대 세비아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한 골씩을 주고 받았습니다 9분에 브루노 페르넌데스의 페널티킥이 나왔고요 그리고 25분 조금 넘어서 26분 정도에 수소가 세비아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1입니다 먼저 라인업을 체크를 해보죠 세비아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비아의 라인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분후 골키퍼고 역시 측면에 왼쪽 레길런 오른쪽 캐스 나바스가 세비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디에고 칼로스와 줄스쿤데 센터백 라인도 나왔고 바네가 페르넨도 그 다음에 주황조르단 이렇게 미드필더도 3명의 미드필더 배치가 돼 있고 오캄퍼스, 수소, 엔네스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비아 그대로고요 메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뉴입니다 4231, 433, 4141 여러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3명의 미드필더가 배치가 돼 있고 폭바가 후방쪽에서 빌드업 담당을 해주고 프레이드가 그 주변을 여러가지로 쓸어주는 압박을 벗어나주는 장면을 만들어주고 브루노 페르네네스가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패스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고요 다만 약간 예상 외가 있었다면 로메로가 유로파리그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로메로가 나올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해약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컵대회에서 세컨키퍼나 주전이 아닌 골키퍼들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토너먼트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자신감도 묻고 그 선수가 만들어낸 기회이기 때문에 쭉 이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간혹 가다가 아주 중요한 타이밍 결승 내지 중결승에서 주전 골키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로메로한테 기회를 쭉 줘도 됐을 것 같은데 맨유는 대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경기의 양상은 세비아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정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바에요 세비아는 끈적한 미드필더의 압박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경기장을 넓게 쓰는 좌우폭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로 하여금 중앙 밀집형 수비만 했을 때는 좌우 측면이 완전히 열려버리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길론이나 나바스가 나바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적인 돌파와 크로스를 무기로 하는 선수고 레길론은 공을 몰고 드리블링에 굉장히 능한 스탭도 가지고 있고 그걸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좋은 공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컨볼을 따내는 거 그 다음에 전방에서의 압박 수소든 오칸포스든 포지션이 앞쪽에 있는 선수를 할지라도 미드필더 그리고 뒤에까지 내려와서 개싸움을 해주는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빌드업 할 때는 또 페르낸도가 내려와서 라볼피아나 형태로 공격 이 후방 빌드업도 유연하게 해나가는 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세비아가 쥐고 있는데 맨유는 공격진의 날카로움이 확실히 세비아보다 좋습니다 중원과 수비라인은 세비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어도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어도 공격진만큼은 세비아가 이번 시즌 내내 빈공에 시달렸고 반면에 맨유는 브루노 페르낸데스가 오면서 찔러주는 패스의 어떤 질도 좋아졌고 그린우드, 래시포드, 마시알 같은 공격진은 확실히 이 세비아보다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가지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됐었거든요 자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PK가 래시포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슈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디오카를로스가 거친 태클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PK를 성공을 브루노 페르낸데스가 깡총시키면서 아 경기를 그래도 쉽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비아가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맨유가 너무 주도권을 그냥 내줬어요 아무리 이 세비아가 공격적으로 좀 부진한 팀이라 할지라도 라리가에서 본인들의 승점으로 챔피언스 리 티켓을 이번 시즌 결국 따낸 팀이고 결국 유로파리그 4강까지 온 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빈공이라 할지라도 이거 계속 막고 있다가는 가드가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기의 주도권 자체를 세비아가 지속적으로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수소에 득점이 나왔고 맨유는 그 이후에도 내려앉아 있다가 간혹 가다가 압박을 그러니까 프레드가 중간에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세비아가 올라올 때 그걸 끊어내고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좋은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통한 어떤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마셜의 슈팅이 아쉽다거나 특히나 경기 막바지의 래시보드가 포그바의 좋은 패스를 받아서 뭐 이렇게 쓱쓱 흘려가면서 뭔가 슈팅을 만들까 했었는데 그것도 공만 놓고 본인이 혼자 스텝오버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맨유가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서 상대한테 소유권을 내주는 경우가 오늘 경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세비아가 잘하기 때문에 나오는 장면만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후토크 때 맨유 경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거는 코로나 재개 이후에 아스톤 빌라전, 소튼전 몇몇 기억나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맨유를 상대하는 팀들이 죄다들 그렇게 해요 그러면 공을 뺏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솔샤르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세비아가 또 축구를 잘하는 팀이고 이번 시즌 내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에 득점까지 만들어낸 거죠 점유율도 세비아가 많이 앞서고 있고 슈팅 개수는 맨유가 많을... 많을... 많을지라도 어쨌든 경기의 주도권은 세비아가 쥐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넣을 수 있는 카드가 마타라거나 아니면 이갈로가 등을 좀 져준다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맨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전자원이랑 지금 비주전자원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메워줘야 될 텐데 이건 솔샤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후반전에 경기의 흐름을 맨유가 설사 주도권을 세비아한테 내주더라도 조금... 그러니까... 점유율을 내주는 타이밍을 너무 오래 가져가면 안 된다 지금도 간헐적으로 역습을 해주잖아요 그거의 빈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브랜던 윌리엄스가 너무 안 좋아요 그 부분이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역시 맨유 보드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와 난편 Taiwan 이거 좋았는데 메뉴가... 밀어붙여요!! 꿀떼!!! 아아아아 이거 넣어야 돼 넣어야 돼요 아아아!!! 야 이거 넣어야지 이거 세비아가 존나 비싼건데 아아 이 로크 대용이.. 아 이 골 아 이 골 좀 맨유한테 안 좋은 느낌인데 그전에 맨유가 기회를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왜 놓쳤지 왜 놓쳤죠 루크대형 너무 개무시했나 어 둘이 싸우잖아 개X야 니가 수비해봐 패스만 넘으면 되잖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어떤 득점 찬스를 놓쳤네 다 자 경기 종료 스코어 2D1 세비아가 유로파 리그 결승에 진출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로파 4강에서 세비아에게 탈락하면서 이번 시즌 이렇게 모든 일정이 공식전 일정이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전은 개인적으로는 맨유한테 기회가 없었던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너무 아쉽거든요 아 후반전은 초반의 분위기가 맨유가 굉장히 좋았어요 라인을 약간 끌어올려서 어 브루노 프레넌데스 마시알 그리누드 래시포드 이런 선수들이 강력하게 프레스를 걸었고 그러던 세비아가 약간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영역했습니다 그래서 슈팅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통짜로만 느껴지는게 한 두개 세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거는 분우 골키퍼가 잘 막은 것도 칭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세이브를 다 했으니까 골키퍼가 잘한거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아 이 정도 중에 한 두개는 한 골은 최소한 넣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시알의 어떤 결정력이 좀 많이 아쉬웠다 분우가 잘 막은 것도 있지만 이런 장면에서는 그래도 9번 공격수가 골을 넣어줘야 팀이 쉽게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이거 맨유가 이때 넣었으면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랐을거에요 왜 그러냐면 아 결과적으로 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칸포스가 교체돼서 나가면서 막 어떤 좀 화나는 장면이 나와서 그냥 뺀거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나 근데 이 오른쪽 허벅지랑 무릎 쪽이 테이핑이 되게 많이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안좋아서 빼줬을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꼭 화를 내는게 나를 교체를 해 그런거 말고 본인이 그냥 몸 상태가 안좋아서 빠지는거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낸걸수도 있으니까 세비아의 공격 핵심인 오칸포스가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 앤네스리도 빠져서 루크 대형 이런 선수 다 믿을 수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때 골을 넣었다면 맨유가 득점을 했다면 맨유가 경기를 잡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타이밍을 잡았을거 같은데 득점을 하지 못했고 어 그래서 맨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구요 루크 대형이 나왔을때 그리고 문희료가 나왔을때 다 사실 뭐 잘하는 이번 시즌을 놓고 봤을때 잘해졌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연장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룩 대형이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득점을 하는 장면 그거 린델 루크가 린델 루크가 집중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뒤에 브루노 페라랜데스랑 신경전을 동료끼리 서로 약간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건 린델 루크가 놓친거에요 린델 루크가 마지막까지 체킹만 했다면 그런식으로 완전히 아무런 마크 없이 슈팅을 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을거 같거든요 린델 루크의 미스 때문에 실점을 했고 그 이후에 서로간에 어떤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지만 맨유가 결정적으로 세비야의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솔샤르가 교체 카드를 되게 늦게 가져갔습니다 다니엘 제임스 포스멘사 마타 뭐 이갈로 이런 선수들이 조회 막판에 추가시간을 감안하더라도 10분정도밖에 안남은 상황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솔샤르의 미스일수도 있고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넣을만한 선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솔샤르의 판단이 약간 늦었다는거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거를 만들어야 되는거는 감독의 어떤 책임과 역량이니까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샤르한테만 다 뭐라고 100% 뭐라고 하기에는 딱 교체 카드를 투입하기 위해서 벤치를 봤을때 답답한것도 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중계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해외축구 팬들이 PL쪽이 집중이 되어있고 특히나 그 상대가 맨유라면 맨유가 거대한 팬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만 세비아는 이번 시즌에 엄청 잘한 팀입니다 세비아가 PL에 있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평가가 높았을거에요 개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때 예상했었던것처럼 세비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만약에 둘이 붙으면 6대4 10번을 붙으면 6번을 세비아가 이기고 맨유가 4번을 이기는정도 그정도로 세비아가 약간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세비아가 오늘 경기에서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맨유가 못 이길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하지 못했던거 수비에 미스가 있었던거 근데 이런 부분은 맨유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바꿔나가야되는 부분이다 서브의 덱스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를 높여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솔샤르도 교체 카드를 투입하는 그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본인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린델레프 확실히 맥아에 옆에 짝꿍이 되는 이 센터백은 더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거를 여실하게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왼쪽 풀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세비아는 확실히 강한 팀입니다 세비아는 앞쪽에서 빈공이 시달렸던 이번 시즌인거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좋은 팀이고 결승전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인테르가 올라올지 샤타르가 올라올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세비아의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유 팬들이 좀 많이 아쉬워할 만한 장면들이 많았죠 결국에는 이번 시즌 맨유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적 시장에서 많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든 산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래시포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이제 본인의 패스를 뿌려가는 어떤 그 구질의 비율을 모험적인 패스 9개 10개로 꽉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6, 7개 정도 그 중에 서너 개는 안정적으로 쉬운 패스를 해도 괜찮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부패 덕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탓한다기보다 본인도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조금은 안정적인 선택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로메로 대신에 대화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오늘 대화가 별로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적을 할 만한 부분이 없었고요 자 세비아가 결승에 진출을 했고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인텔 대 샤타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대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로파 결승도 입중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 경기는 토요일 새벽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이스타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檢ARS 오늘의 주technica '. 오늘의 주ift 여러분은 메뉴 46112 광고요 시청해 주신 롯데이 정리 강제'm 터로 연예인 영역 쟎 , 롯데이 그리고 연예인 탑 롯데이 메이컨 앨범 롯데이 터로 sel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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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